성경말씀 노마서 제10장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본의 힘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있고 율법의 길 다른 말로 행위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게 아니고 행위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느니라 믿음의 길로 우리가 가야 하는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느니라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과 제가 노력하고 예를 쓰고 수고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이끌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는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을 하느냐 하면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행위의 길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해서 믿음에 이르려고 하는 그 편을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찾아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였느냐 하면 네가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알게 하지 않고 싶었고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느냐 네가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이미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굳이 자기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아도 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길을 선택을 했느냐 하면 믿음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편을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구나 그 행위의 길로 우리를 속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과 애서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야곱과 애서의 그 길을 보면 여러분 애서는 어느 길을 선택을 했어요? 아버지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애서의 마음 아버지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야곱의 마음 야곱은 복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엄마가 너 아버지가 네 형에게 복을 주려고 한다 너도 가서 우리에서 염소대에 가서 새끼 한 마리를 잡아오너라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난 못해요 너 복받고 싶었잖아 그래도 난 못해요 왜 못하는데? 나는 애서가 아니잖아요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가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내가 나이가 늙어서 이제 죽을 것 같다 네가 사냥하여서 요리해온 그 별미를 먹고 내가 너에게 복을 베풀어 주고자 한다 그러니까 애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용하던 활과 전통을 가지고 나가서 짐승을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애서의 마음이나 야곱의 마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전부 다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 은혜를 입고 믿음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들은 다 행위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는 쪽으로 마음이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애서에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말하죠 야곱아 네 모든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내가 너를 위해서 별미를 줄 테니까 너 그거 들고 나가가지고 복을 받아라 야곱의 마음 속에 자기가 이걸 들고 나가면 분명 아버지한테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야곱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너 복 받으라고 하니까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야곱이 먼저 그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도 자기 행위를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가면 저주를 받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너 복 받고 싶었잖아 복을 받으려면 너 염숫대에 가서 염수 새끼 한 마리를 잡아와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서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줄게 만약에 아버지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시면 그 모든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야곱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야곱은 분명 자기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저주를 받을 걸 알고 있지만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모든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하는 어머니의 말을 야곱이 듣는다면 야곱이 어머니를 믿고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행위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머니가 말하는 믿음 편을 선택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애서의 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복을 받는 길이 어떤 길이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이냐 행위로 말미암는 길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 길 그 편의 선택을 할 거냐를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성경에 와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죄인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들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죄인이고 바리새인들과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암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11조를 드리고 금식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사시는 분 있어요 아마 우리 부산대형교회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11조를 땡겨먹는 사람은 많아도 다 드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암을 감사해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해하는 게 뭐예요 남들보다 더 못난 걸 감사해요 남들보다 더 뛰어난 걸 감사해요 남들보다 더 못난 게 감사해요 뛰어난 게 감사해요 우리는 뛰어난 걸 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어려워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요 전부 다 왜 어려우냐 더 나아지지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편으로 흘러가고 있지 아니하고 행위의 길 율법의 길로 우리 마음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신앙의 두 길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길 하나는 행위의 길 다른 말로 율법의 길 여러분 이 두 길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행위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있는데 5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하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살았나 죽었나 여러분들이 이게 죽었냐 살았냐가 여러분들 마음에 분명치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노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이미 죄에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다고 믿어요 살았다고 믿어요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은 죄 안 짓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죄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걸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인이라면 이미 여러분들은 죽어 있었어요 성경은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내가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걸 알면 비로소 여러분의 행위가 얼마나 거짓되고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죽은 내가 무얼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우리가 무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예로부터 말하기를 죽은 자는 말이 없대요 우리가 정확하게 죽은 줄을 모르니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교회 나가서 믿음을 배우면 뭔가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얼 해도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의에 이르는 길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내가 죄 아래서 이미 죽어 있었구나 나는 죽은 사람인데 내가 뭐를 하지? 죽은 자가 말씀대로 살아? 아니야 죽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아니야 죽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해 주셔야 돼 아멘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옮겨졌을 때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린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제가 오늘 우리 자매님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진짜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정말 25년을 한결같이 언니가 누구신지 진짜 그 언니 상 줘야 될 것 같아요 야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그래서 이제 원래 그러고 보니까 결혼하실 때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 가기로 하고 결혼을 해놓고 안 오신 거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절에 갔는데 그것도 안 되고 야 진짜 그 머리맡에다가 소금 뿌리고 사는 이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계속 그 악마하고 싸우고 그러면서도 절회를 나가셨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나갔어요 생각만 해도 자매님이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자매님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자매님의 의지와 각오로 부지런히 절에 나가서 공들인 것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남편이 어려움 당하고 쓰러지고 사업이 어렵고 자신이 어렵고 그러다가 내가 교회를 가야겠구나 우리 언니가 그 숱한 시간 나에게 교회 가라고 했는데 내가 교회를 가야겠구나 그래 오셔가지고 아무도 없이 조용히 왔다 가는데 뭐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우리 목사님 초대해서 말씀 듣고 아 그래 남편이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보니까 구원이 뭘 한스콜이 주는 줄로 알았다 하잖아요 제가 오늘 뒤에서 간증을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난 25년 동안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절에 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을 구원을 하셨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자매님 마음에 이걸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남편도 어려움 당하고 사업도 어려워지고 자식도 키워줘야 되고 야 진짜 오늘 간증을 듣는데 이렇게 부지런하게 사시는 분도 있구나 안 그래요 이런 분들은 돌아가실 시간도 없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삶은 지치고 어려움은 더 쌓이고 그런데 마음에 평화는 없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서 은혜를 베푼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분 1년에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1억씩 10억씩 들여서 전도할 만하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갈 거냐라는 거예요 행위의 길을 갈 거냐 믿음의 길을 갈 거냐 그러면 이 믿음의 길은 누가 가느냐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내가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인 걸 안다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고 누우라 하면 눕고 그러면 되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이래가지고 되겠나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열심을 내야지 마음을 쏟아야지 내 자신을 들여야지 이렇게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로마서 10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왜 행위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시는 것이고 자기 의의라는 건 자기가 모든 걸 이루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의지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의의를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를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으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구원받는 게 그리 쉽나요? 이렇게 말을 해요 죄사함 받으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쉽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꺾으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쉽나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마음을 꺾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니까요 이 말 아시겠습니까? 마음을 꺾으라는 게 내가 마음을 꺾는 건 어렵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꺾어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면 믿음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너무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 의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의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마음 이걸 보고 자기 의의를 쫓아가는 걸 말해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합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는 제가 이번에 부산에 월드캠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간증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캠프가 되겠나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캠프를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캠프를 하자 아 예 알겠습니다 캠프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캠프를 하려면 여기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일 먼저 마스크를 씌워야 되잖아요 야 이 마스크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이 캠프에 매일 마스크를 한 잔씩 준다 4천 명이 그동안 왔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전에 4천6백 명이 최고 많이 왔어요 그럼 4천6백 명 5천 명 잡고 5천 명이 매일 마스크를 끼면 10박 11일이니까 그럼 마스크가 얼마가 들어가요 5만5천 개 그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요 그러면 그중에도 또 몰래 하나 끼고 하나 가져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5만5천 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 회사를 찾아갔어요 저 음성에 우리나라에 마스크를 만드는 큰 회사가 있는데 거기 찾아가서 사장님 저는 IYF에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 예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돈만 내면 됩니다 아니 제가 돈이 있으면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막 100만 명씩 올라가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스크 안 껴도 되도록 이렇게 되니까 이분이 만들어놓은 마스크가 이제 어떻게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가 필요하냐고 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10만 개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받을 거 크게 받아야 되잖아요 10만 개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8톤 트럭을 보내면 주겠대요 그래가지고 트럭 받아가지고 10만 개 텐트 우리 3개 쳐놨잖아요 저기 또 훔쳐가지 마십시오 저기 안에 마스크 10만 개 있습니다 아 이제 마스크를 구했어요 여기 오신 분들 전부 다 코로나 걸리면 같이 걸리잖아요 코로나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야 그 키트 하나에 일회용 키트 하나에 8천 원씩 하던데 야 여기 오신 분 전부 다 한 번씩 검사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 매일 할 수 없으니까 한 3일에 한 번 검사한다고 하니까 4만 개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키트 만드는 회사가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저 IYF에서 왔는데 키트 좀 주세요 어 예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가 필요하냐고 제가 4만 개가 필요합니다 이분이 계산을 하시더니 2천 원에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깎아줬잖아요 8천 원짜리를 2천 원에 주니까 제가 2천 원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을 하더니 그러면 1,100원만 주고 가져가래요 1,100원도 없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어쩌라는 이야기냐고 공짜로 이걸 달라고 하느냐고 해서 전 세계에서 사람이 오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분이 막 고민을 하더니 생각 좀 해보겠다 하더니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내가 정말 이 청소년들 그들은 장래의 미래의 이분들이 희망이라는데 내가 어차피 돈 벌어서 이 좋은 일에 쓴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 주겠다 그래서 4만 개는 못 주고 2만 5천 개만 주겠대요 그래서 2만 5천 개를 공짜로 받아다 놨어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요 생각을 하면 제가 만약에 돈이 있다면 그렇게 막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남들에게 이상한 눈치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해요 우리나라에 제일 물 좋은 산이 지리산이래요 지리산 지리산 물 만드는 회사에 가서 사장님 이 좋은 물을 젊은이에게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한테 먹여도 좋은 거다 젊은이들한테 먹이려고 하는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가 막힌지 몇 병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양 받을 거 6만 병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500리터 물 있잖아요 500리터 6만 병 여러분 마트에 가면 천 원씩 팔아요 물 6만 병이면 돈이 얼마예요 빨리 계산이 안 되죠 만에 만이면 1억이니까 6천만 원이에요 물값이요 이분이 있다가 그래 이게 우리는 바닥에서 뽑아 올리면 되니까 그럼 뭐 주겠다고 해가지고 6만 병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이제 물 대신에 물 그거 아무데나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우리 형계자매들이 한 모금 먹고 버리고 아 우리 목사님 6만 병 받았다 카더라 나도 한번 공짜물 먹어보자 해가지고 한 모금 마시고 버리고 이러지 마시고 그게 제일 마음 아파요 우리는 정말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받아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잘하고 돈이 있고 그러면 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우리가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만가지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월드캠프를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얻었던 장소를 못 얻었어요 우리 손준혜 형제가 날 보러 목사님 이번에는 제1전시장이라고 우리 오디트룸하고 붙어있는 장소를 못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사장까지 가는데 마당으로 가야 합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당으로 가? 마당으로 가면 그러면 그 땡볕에 장관들이 마당에 그냥 의미 없이 걸어다니면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다 야 거기다가 우리가 컬처 부스를 한번 만들자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지나가게 하셨지? 그러고 생각하니까 그 광장이 너무 멋진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문화 컬처를 딱 하니까요 너도 나도 나도 여기서 와서 일하도록 해주라 나도 해주라 나도 해주라 그래서 50동이 만들어졌어요 어제는 제가 백숙과 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거 50동 하는데 돈이 5천만 원이 들어요 근데 그 5천만 원을 그 텐트에 와서 홍보하시는 분들이 다 돈을 내겠대요 여러분 또 5천만 원 그러니까 눈이 또 돈 내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데 이게 자꾸만 율법하고 연결이 돼서 그래요 아 5천만 원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그러면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게 좀 많이 안 들어가나 한 5억 들어가야 하나님이 더 많이 주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쉬워요 일하는 게 그렇죠? 근데 그 돈을 전부 다 그분들이 낸대요 그래서 내가 어제는 그러지 말고 그 전시장 그 안에가 2만 명이 들어가요 백숙과 전시장이 내년에는 여기 2만 명 들어간 데를 다 빌려가지고 한번 전시를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유야 그럼 돈 많이 들 텐데 생각 자체가 율법으로 흘러가면 우리는 모든 일이 힘들어져요 모든 일이 그러니까 신앙의 길은 딱 둘이에요 하나는 믿음의 길 하나는 어떤 길? 행위의 길 다시 말하면 율법의 길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야 하는 그 길 이게 바로 행위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길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의 길로 들어가려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듣는다고요? 죽은 자가 듣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없는 사람 내 의견이나 내 주장이나 내 판단이나 내 경험이 죽어 있는 사람 나는 이미 이건 죽었다 내 의견은 의미 없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어 내가 뭐를 해 죄로 죽은 우리가 무얼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겠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걸 깨달으면 우리는 믿음 편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돼요 로마서 앞에 8장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지난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매일 누구에게 요구를 하죠? 우리 육신에게 율법은 매일 요구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라고요 우리에게 율법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요구를 들어줘요 못 들어줘요? 못 들어줘요 율법을 다 범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혀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죄로 물든 우리 육체를 예수님과 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혀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우리 죄를 정해버렸습니다 이걸 성경 노마스 10장에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10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려고 행위를 쫓는 자에게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려고 율법의 마침이 됐다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요구를 합니다 율법은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다시 사망을 내려야 안 내려요 여러분 죽으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법에 그런 거 아시죠?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 연관된 모든 봉소 쉽게 말하면 죄가 있다고 정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죄 짓고 감추려고 자살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죽어버리면 그동안에 그 사람이 했던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려요 그걸 공소시효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어버리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게 어때요? 다 사라져요 내 의지 내 노력 내 열심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게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모든 율법을 이루어버렸다 말이에요 왜? 율법은 죄의 싹쓰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율법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의 모든 죄값을 누가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의 육체에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심으로 모든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말은 모든 율법을 다 끝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어요 내가 무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믿음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가 있다요? 저주 아래 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려고 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은 온갖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행해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 613가지의 율법을 항상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613가지 다 애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 행하겠어요?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만약에 행위로서 여러분이 의의를 얻으려고 한다면 법은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범하면 법은 죄인이라고 해요 의롭다고 해요 법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법은 지킨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못 지킨 한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하느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왜냐하면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계속 뭐라고 배웠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배웠죠 말씀대로 사는 게 누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나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그래도 사는 데까지는 살아야죠 참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끝까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아멘 이렇게 되면 저주받아요 하는 데까지 해보긴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해야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 한 형제님이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형제님 왜 어려우냐고 아 이리이리 해서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접을까요 말까요를 내한테 묻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형제님에게 이야기를 쭉 했어요 하다가 사업을 접으라고 했어요 제가 형제님 이야기를 형제님도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접어야 되는지도 설명을 해줬어요 형제님 접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형제님을 돕고 이끌고 계신다 새벽에 일찍 오셨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 율법의 의로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성경에 못을 박아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가 말씀대로 산다고 큰소리 치니까 하나님이 에라그라마 해봐라 하고 준 거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건졌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진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건졌다고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는 뭐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였으니까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대신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냈어요 속량했다 죄값을 지불하고 건져냈다 이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믿음 편에 안 서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의의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뭘 해가지고 믿음의 약속 성령의 약속을 받으면 그건 가짜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행함이 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건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 믿고 여전히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요 내가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지요 하는 데까지 하세요 그건 저주예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돌아와가지고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칠판을 보시고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요 여기 자막 띄워놔 보세요 우리 범죄 이게 장로교회에서 사람들이 성경에도 없는 걸 가르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자꾸만 자범죄라고 가르켜요 여러분 성경 66권에 자범죄라는 말이 없어요 자범죄라는 말을 왜 만들었느냐 스스로 잦자 자기가 죄를 짓는다 그래서 자범죄라고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쳐가지고 교회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죄를 짓나요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가론 유다가 스스로 죄를 짓나요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죄에 끌려가고 내 안에 의의가 들어오면 의의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자범죄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는 범죄 그리고 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와 범죄 죄는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고 그 죄가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고 범죄라고 합니다 예수는 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의 범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가 범죄예요 아멘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회에 나가서 믿을 때는 씻어주고 안 믿을 때는 안 씻는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교회에 안 나와도 죄는 없어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다 교회에 안 나오면 어쩌려고 여러분 안 나와도 할 수 없어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고 안는다고 교회에 안 오고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믿어야 돼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건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구원도 가짜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구원이 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확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나요? 그러면 나도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내 죄 없다 하고 확증을 해주려고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의의를 버리고 자기의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은 이걸 철저하게 경계하셨어요 성경은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그 믿음의 길이 있고 하나는 율법의 행위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길 그걸 보러 자기의의를 믿는다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길은 저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 이걸 설명하게 됐는데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끝내버렸어요 다 이루어버렸단 말입니다 왜? 죄로 인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율법은 더 이상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걸 보러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난 건 내 힘으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아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죽은 것도 예수님으로 살아난 것도 예수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누가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건 예수님을 모셔 내려오는 것이고 내려가라는 건 우리 보러 올라가라는 것이고 뭔가 우리 행위가 들어가는 건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은 것이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뭐요? 가만히 있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정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여러분들이 시인하게 돼요 아 나도 의롭습니다 나도 거룩합니다 나도 온전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시인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온전합니까? 여러분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깨끗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네가 흠이 없어? 아 넌 확실히 이단 맞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구원받고 가서 어머니 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눈이 막 태산만큼 커지더라고요 야야 민철아 너 죄가 없나? 네 내가 죄가 없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알고 네가 아는데 네가 죄가 없어? 어머니 내 죄가 있었는데 다 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집 밖에 뛰어나가시더라고요 가서 막 우리 집에 장독 위에 올라서가지고 동네 사람 다 들어보소 내가 낳은 아들이 죄가 없어서 천당을 간다고 합니다 진짜 우리 어머니 별나시더라고요 어머니 왜 이러시냐고 시끄럽다 이놈아 네 방금 입으로 뭐라 그랬나? 죄 없다고 했나 안 했나? 죄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용해 그러시면서 내가 낳은 아들이 죄가 없어 천당해를 가면 그 애미는 어디를 가야겠어? 만당을 가야지 우리 어머니는 막 내가 천국 가는 걸 감당하지를 못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내 옆구리에 내가 막 이 엉덩이 저는 흉자국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막 칼로 제 몸을 수술한 자국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게 다 돈이에요 돈 살리려고 돈 보따리를 가지고 가서 의사한테 주고 살려놨더니 죄가 없다 한다 이거예요 너는 평생 죽을 때까지 뭐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참회하고 어머니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죄 없다 그러니까 2단에 빠졌다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은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의 값을 누가 다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나는 그걸 믿음으로 의의를 얻게 된 거죠 우리가 성경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받는 건 간단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누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자기가 죽은 사람 내게 의의가 없는 걸 아는 사람 내가 죄로 인하여 이미 죽어 있는 걸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온정케 해 놓으셨는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공로 없이는 절대로 의의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습니다 결국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여러분 이 들음은 여러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이 우리가 이걸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만났고 이걸 전파해 주는 교회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오늘 우리 자매님 나와서 정말 고귀한 간증을 주셨는데 이 자매님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전하는 이가 있었어요 마산에 언니가 이 자매님보다 언니니까 연세가 많으시겠죠 7,80 되셨겠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25년 만에 동생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다 말할 수 없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남천동 KBS도 왔다 그러고 여러분 여기 백스코도 오셨다 그러고 한타타도 다 오셨다 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 자매님을 구원하시려고 했겠습니까 전파하는 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믿음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25년 만에도 마음을 바꿔주시잖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물질이 들어갑니다 정말 남천동 우리 정말 KBS 홀 집회 안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해운대 백스코 우리가 월드캠프 우리가 칸타타 안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수억의 물질이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이 수고와 마음을 드리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매님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전파하는 이가 없다면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이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겠죠 오늘 성경 노마서 10장은 우리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서는 것인데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의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영원히 온정케 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다만 우리는 믿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의의를 버리고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생각을 아직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보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심을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하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을 받은 우리가 감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안에 정말 주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내 행위 내가 무얼 해서 의의를 얻는다고 하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월드캠프를 준비해 놓았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면 백명 천명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시고 올 수가 있는데 그걸 안 믿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데려갈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내 말 듣는다고 누가 오겠나 우리 어머니가 오겠나 친구가 오겠나 내가 뭐라고 나라도 가자 하다가 나도 가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들도 안 와요 그건 왜 그러냐 믿음 편의 선택을 안 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길에 서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도 맛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 만이천석이라는 넓은 장소를 예비하셨다면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고 싶겠어요 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 싶어요 따라해보세요 나를 통해서 예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정말 이 월드 캠프에 은혜를 입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 주를 믿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